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 영남, 호남, 제주,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진행한 1월 4일 민생경제, 1월 10일 국민이 바라는 주택, 1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 민생토론회가 모두 수도권 중심의 성장개발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기조로 돼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열 유치 경쟁과 총선을 이유로 미루고 있는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계획과 로드맵을 총선 전에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